팀학교 1호 팀학교 1학교 1학년 섭쟹 갤럭 우와 와 대박 한 분이 끊으시네 이건 뭐 부동산이지 아 우리는 부동산이 뭐죠? 늦었다 엥 어떻게 하나도 안걸리지? 뭐지? 뭐고 막는다고요? 우와 4자는 여캐릭한테 봉인긴거 같아요 잠시만요 아 이거 따라오네 도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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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 도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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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 도래 도, 주이라는 도래에서는 요거는 와 너무 잘한다 아 뭐해 아 이걸 치면 어떡하니 바본가봐라 대문자님 안녕하세요 저게 되냐 와 이거 돼? 와 저거 티켓 진짜 힘든건데 아우야 아이씨 스프는 못가지 않을까 와 이거 진짜 한번 천천히 써본건데 너무 잘 막으시는데요 아이씨 우와 원더풀 지렸다 와 아이씨 아이씨 으아아아 한겨내 버렸어 우와 마신을 피했어 이건 못했네 아우 와 마신도 피하네 마신도 피하네 아이씨 아이씨 와 시즈다 그대로 우와 천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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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후andid다 어 뭐야 뭐야 나 이거 안했어 와신 중간이죠 와신 중간이죠 와 대박 공식이 뭐냐 우와 이게 왜 맞지 대박 웨이브 봐요 아 왜 맞어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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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영화 잖아 이거 계획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무서워서 하지마 하지마 오예 이거 샤오유 운빨 방금 맞는게 아니었거든요 운빨이야 아 으악 치겡 잡았어 아유 어 이거 어떻게 막았어 우와 저걸 끌고 와서 때리는데요 쩐다 아 어떻게 막는걸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막을 보이세요 아니 가위창 이렇게 잘 막을 처음 봐요 보이세요 와 다 맞았어 아 아 이거 안되는구나 아유 욕심이었지 잘 도 že 흉 혹시 바난다 이씨 다시 했다 와아 진짜 시기행 중곱 빼고는 진짜 순이하게 피해지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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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overt 죄송합니다 뒤로 안올러졌어 볼방 아 안되네 와 아이가 아이가 아아 왜 맞아 이렇게 아니에요 와 다행이다 왜 맞아 아우 예아 아 벽으로 우와 아 시갱 틀렸어 대박 아 진짜 대박이다 저는 제가 호미각 노리고 쓴건데 레드타이밍과 호미각 타이밍을 딱 알고 일어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5분 추가하면 되네요 저 오늘 병원가서 약 받았는데 약값이 무슨 5만원이나 나오던데요 일본 너무 비싸요 야 이거 너무 잘 띄우시는데 아 저 진짜 처음봐요 농담 아니고 처음봐요 이거 가위차게 보고만 하는 사람을 처음봐요 이거 너무 신기한데 우와 개쩐다 아 이거 너무 뻔했네요 이러면 안되네 아 전 처음봤어요 와 이거 보고만 할 수 있구나 아 그래요 꽤 있다고 나만 못본거야 아 아 저게 딜레이 주는 순간 뭐해 딜레이 주는 순간 안되는구나 아 이거 너무 잘해 오 오우야 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아 와 진짜 소름 돋네 쓰기만 하면 막히는데요 쓰기만 하면 막히는데 오우야 띄워야지 오예 다행이다 오 대회 썰렸습니다 대회 금지에요 여러분들 금지야 우와 다 보고 박는데요 신기하다 슛 펜쇠 띄워 뭐야 통색 짠발 오 뭐야 나 샤오에서 성장했나 쏟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오가 좀 유리해요 많이 유리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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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겐 자격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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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우와! 대박! 이걸 맞췄네! 대박! 이걸 맞췄네! 우와! 대박! 이걸 맞췄네! 아.. 이거 뜨가 넣은게 아.. 베니존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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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어떻게 넣은게 아아.. 아아니야 와 진짜 잘 맞췄네! 와 이런 말도 안 돼 보셨죠? 이렇게 너무 잘 피해지니까 카즈아가 유리하게 맞아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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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나왔나? 대박 그걸 잘 못보겠어 아 나 알겠는데 아 와 진짜 안맞네 와 캔슬하면 때리고 캔슬 안하면 어떻게 해야되네 이거 야 이거 보고 막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뭘 봐 나 무슨 생각? 나 무슨 생각? 야 이거 그냥 끝까지 썼으면 맞췄는건데 나도 내 생각을 몰랐다 나 무슨 생각 나 진짜 잘해 30초 20초 2초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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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 음 타? 당할지 몰라요 응 아유 무섭다 시비들 계속 똑바로 하자잉 뭐 갈래? 아 막았는데 제너로 대박 아 끼에 노 청년벽이라 깊게 들어 와 대박 스틸 와우와 베리어 조금 치러 원잼 나락은 은근히 맞추기도 했거든요 손이 그만큼 좋으시단거든요 와우 왜 안배 아아 왔다 태세 다음 기원은 카즈아의 그건데 아이고 나도 순간 카즈아의 존재 와 대박 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맞추네 왜 아우 잘했는데 아우 52시간이라구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우 아 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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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퇴행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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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걸 보고 막을까 신기하단 말이지 잘 안와요 아이 뭐야 뭐 한다고 했는데 안 돼 소스는 안 돼 통할 것 같단 말이야 와 너무 잘 보고 막으시는데요 와 어떻게 막지 대단하다 나는 차라리 모르던데 무시하다 허리 속이는거 보고 막는건가 이러면 안나 어떻게 하면 앉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위차기를 봉이 나던지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이 씨리 안 앉으시는데 뭘 보고 앉는걸까 어 이맨 맞았는데 필드에서 맞나 아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건가 모르겠네 아 황정타 아 아이 뭐해 으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 대점프로 좀 때려야 되는데 그래야 좀 쎈데 아 버릇이 안드네 б 에에에에에에엑 misi 에헤헤헤헤헤헤 벽가면 죽었는데요 계속 빨리 선생님 많이 이거 좀 까야됩니다 시간을 오늘 또 많이 까야돼 뭐야 왜 안나가 아니 으 으 으 으 5 아아악 윽 아악! 이거를 못 참았다니? 와 너무 잘 참고 치는다 갑자기? 공기야? 참고 치는데? 아우야! break time hate time 듣고싶으면 화를 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안돼 무언가 보이기 시작해요 무언가 보이기 시작해 어어어어어어어업 어어 무언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큰일났어요 안돼 오 음... 와.. 막았다 와.. 이거 절대 안되는구나 야.. 흘려야지 흐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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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이게 왜 늦었다고? 대박쟁이 와.. 달.. 달퇴 뭐야? 집인다 흐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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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저기요? 아.. 저기요? 안 걸리네.. 아이씨.. 아이씨.. 오 뭐야? 야 이거 뭐야? 저 이거 딜기 처음 당해봐요 되는건? 안 될걸? 내가 뭐 잘못 눌렀나? 아 누른 것도 없었는데? 왜 맞았지? 뭐야? 뭐야아.. 흐흥흨.. 배쩍다 저 뺑글이 맞고 초풍 맞은거 원래 되는건가 대박 와 천재 아니 오 다행이다 아 야 앉았는데 와 안일났어 가자 오 오 어우 하 뭐야 뭐야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야 음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절대 안걸린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아 아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아